여기 무라, 무라 자리 맞죠? 네 언제 없어졌어요? 올해 5월에 5월에? 5월 없어도 돼 올해 5월에? 무라, 아... 이건 약간 너무 충격이다, 그렇지? 무라 없어진 건 조금 충격이다 너네 뭐, 이게 뭐지? 뭘 해줘야 되냐? 아니, 좀 에? 좀 친구들 이거 그냥 이렇게 좀 깔끔하게 먹을 수 있는 그냥 크다가 먹을 수 있는 거 좋은데, 이 집? 너네 그러면 줄 서, 여기 메뉴 골라요, 메뉴 골라 메뉴 골라서 나한테 얘기해 네, 좋아요 그러면 하나, 온우동 손 들어봐 맞아요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 명 맞고 속호, 연호동 속호동 괜찮아, 이 정도면? 네 더 괜찮아? 더 필요 없어? 네 괜찮아요 오케이, 오케이, 이거 해서 제가 저희, 저희 이거, 이것만큼 결제하고 갈게요 지금 온우동 안 돼요 아, 여기 안 되는 메뉴를 보셔야겠네 속호동도 안 돼, 다 안 되네, 이게 이게 지금 다 안 된대 하하 형, 하하 형, 잠깐만 야, 종석아, 미안하다 야, 이거를 다음에 하자 위주야, 잠깐만 왜냐하면 내가 자신이 없다, 이제 형 형, 나 지금 저희 친구들한테 민망해서 못 말하겠는데 지금 이게 메뉴가 다 안 된대 귀신 씨였냐, 우리? 오빠, 만들어, 그럼 얘들아 네 너네 다 줄 서 봐봐 너네 탄수화물만 먹으면 안 된다, 너네 지금 큰일 나이지 그래, 내가 단백질 먹어야 돼, 단백질 너네 커야 되니까 안 돼, 안 돼, 안 돼 밥 먹자, 오케이? 네 너네 막 음식 가리는 거 없지? 음식 가리면 안 돼요 네, 안 돼요 가자, 이리 와, 따라와 야, 어쩌다가 이게 친구들 밥 사주는 게 미션이 된 건가 잠깐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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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라 잠깐만, 여기 가볼래? 여기가 어, 여기 한 번만 어머니야, 고등어 진짜 유명한 집이 있거든요 여기가 닭발 집, 진짜 유명한 데 있어 오빠, 고등어 집 없어진 거 같은데? 자, 이쪽으로 가면 가수 태희가 하는 햄버거 집이 또 있습니다 와 굉장히 맛있습니다 자, 여기 대푸 맞춰 있죠? 네 여기 근식이 동생이 하는 데예요 여기가 이제 쪽갈비이니까 진짜 맛있는 집이에요 어머, 진짜 너 꼬여도 이렇게 꼬일 수 있는 거야? 나 이제 어떻게든 뭐라도 사는 거야 알았다, 알았다 내가 볼 때 이쪽에 왼쪽 보면 간판 이렇게 뒤집어 놓은 데 나온다 예뻐요 예뻐요 야, 이거 맛있겠다 야, 이거 맛있겠다 우와, 우와 야, 미쳤다 이거 맛있겠다 어, 맛있겠다 이거 먹자, 이거 먹자 치즈, 치즈, 치즈 이거 먹자, 이거 돌려가지고 와 감사합니다, 수고하셨습니다 Friday Friday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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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